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는 양념치킨, 뿌링클 치킨 뿌링치즈볼 스팸 파는 꿀 바삭 뮤비 형 소금 소금 치즈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매콤한 맛 초콜릿 고춧가루 마요네즈 바삭바삭 양념치킨 너무 맛있다 초콜릿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김치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김치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